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기한 포털사이트 다음에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클릭 응원에 대한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호들갑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중국팀 응원 비율이 높은 데 대해 클릭 응원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횟수도 제한이 없다며 비슷한 일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여론조작 세력이 고작 스포츠경기 클릭 응원을 조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습니다.